아 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아 이딴 유물 왜 있는지 물고기도 잔다 아니 다이런트 1층에서 쳐받는거 진짜 너무 꼽다 가끔 턱벌레에게 사망하기도 한다 흠 흠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진정해 작은 콩벌레들아 흐미 쓰레기통 들어갈뻔 했다 아드레날린 총매 선광석화 아드빠따죠? 흠 흠흠 오우 가비 더 순이네 이거 선드로 했으면 쓸 수 있는건데 제비 건무 제비냐 건무냐 보수 생각하면 제비도 괜찮을 것 같고 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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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미소원 머미 파이드 핸드 저비 고마워 탑 탑 탑 탑 탑 탑 최강 니두로 가방암시 따방린두 따방권 이정도면 5골드만 빌려줘 500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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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쓸걸 굿 빠따레날린 회중 다걸 다걸의 회중이면 저거는 잡았다 보스는 망단은 좋은데 회중시계는 물 건너갔네 따블정밀 아이 캐셋 퍽 이럴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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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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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걸고 자 오히려 좋아 얼팩 크트 산상 아드 산상이야 아드야 산상이요 대회하는 여 노페널티 코스튬을 엘리트 쭉쭉 잡자 수리검을 먹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 산상 산상 쟤 쟤 저 쓰레기 이벤트 저 쓰레기 이벤트 아니 님.. 아니! 왜 도망을 안가고 나를 저렇게 제거하는 걸까 왜 도망을 안가고 나를 야비 야비 1 버려 맘쇠 맘쇠 정말 좋지 맘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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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 히익 투벳 탈출구 맵독 마름쇠 맛좀 볼래 천적은 왜 자꾸 잡히지 싫다는게 아니라 어째서진 어째서진 마름쇠 천지칼 천지칼 천지칼질 벤사신경 나와주면 좋겠네 이뚱땡이 이뚱땡이 동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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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히만 올려 인마 컷 크림 으아 좋아요 숫돌 싫어요 탱글탱글해요 헉 내 포션 아까워요 선적 독지르기 꼬챙이 필요없어요 쉣 아 이러면서 거순인데 적어 나올 줄은 몰랐네 모르면 안됐지 오르면 첨탑 끝나나 오르면 첨탑 끝나나 후우 잊을 뻔 아 허리탐 그랜전 야 이거 둘다 너무 좋은데 선적은 왜 선천이지 지금 아 아 아 아 아 병 밀 배신 액트3에도 배신은 쓸만한 카드인건 맞지만 님두가 있으니 참도록 하겠다 드로 별론데 아니 드로란다 상점 별론데 상점 별론데 상점 별론데 상점 별론데 상점 별론데 상점 별론데 남성 야 내 정밀 도둑이아 정밀도둑이야 정밀도둑이야 생각이 잘받다 정밀도둑... 정글 생각을 못했네 아니, 서순... 벤 벤 벤 아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있나 다음 턴은? 막을 수 있네 잡을 수도 있나? 잡을 수도 없네 버튼 대단원에 막 서른장 대단원 출냐 방울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스네골 그렘림플 생강 스네골 욕바르기 나오나 아카베코 동바 나오면 집주 쇠네골이 너무 다격차 아니 왜 빡 때린데 아니 에이 깨시나 올려 이것들아 억울하다 억울하다 어 꼭 꼭 꼭 이거 뜨면은 개 필요한 것만 아이 타격 이런거 떨어뜨리라고 선적 저거 진짜 선천 발렸나 나 병뿌리 쓴 어 플러스 아니어도 지금 규준 아니 아니 뭔 뭔 규준이야 아니 뭐야 이거 첫 핸드 개방했네 수호자라서 상관없었는데 도망가 도망가 그 으 아 어 ㅑ 아 아 아 아 1막에서도 얘 나오지 않았었나. 하타 죽어라. 하타 죽어라. 하타 죽어라. 동해와 석 건물불 괸전 아니 어떻게 건물불이랑 괸전을 같이 주냐 뭐 써야 돼 나 건물불 쓰고 싶은데 억지로 괸전 못먹게 하네 포션 쳐 좋은걸 이따 데서 꺼내 하긴 어둠이는 메세지 똥파워 어둠이 야신 네반드 너무 약해 아 일리 약해요 아이씨 뭐야 이거 아 독 있구나 다행이다 버퍼특이 줄어라며 와씨 버퍼특 라고 할 뻔 어 버슨 미라손서 뭐 아 대란원 안 뽑았으면 가겠는데 0개 아 아잇 어차피 건무 나올거 괸전이나 먹을걸 아님 말고 아 아 근데 진짜 수리검 안 뜨면 답도 없지 않나 오래전부터 답은 없었지만 시즌 1호 대단원 발사 뿌앙 음 죽 굿 행위 왼전 몰 루피오 카드 엘리스 다 줘 패자 수리검 먹어야 된다 엘리스 왼전 2호 그 엘리스 모레 너 이 엘리스 왼전 타워 을 하트하 교활한 포션 개산된 도박 개도된 산박 보산된 개박 이것만 안했으면 들어온다 예비로 버릴거야 생이 특했다 이덴마금 수리가 훔출거지 응 안좋아 나만의 작은 수리검 어? 응 안좋아 시즌 2호 대단원 아니 지금 이딴걸 유물이라고 주는거야? 어디서 이런 쓰레기만 주워와서 나한테 주는지 이게 유물이야 쓰레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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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버퍼 아이 버퍼 아까워 버퍼 퇴근 과학이란 버퍼 퇴근 버퍼 퇴근 야토우 과연 퇴근이 개동캔 LFA가 나오면 개똥게임이 맞대요. Oh. BGP가 없어. 아까 귓짓비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. 그 귓짓비가 내 귓짓비어여. 내 귓짓비였어야 했어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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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구나. 드로 감소 다 아니네 뭐지. 아무튼 대단원 아무튼 버려. 다섯 정리 없음. 앱 대기 까먹었던 것 같아. 다섯 여섯 일곱 여덟. 다섯 여섯 일곱 여덟. 깰수있나? 못 깰거 같은데 복제 포션 나오고 잔상에 복제 걸어도 힘들거 같은데 칠쏘 칠쏘 오빠 어디 갔냐 여깄다 오 골칫거리 뺨 칠쏘 털드 심다 같이 칠쏘 바일런트는 꿈속의 대단원을 꿈꾸고 있다. 바일런트가 아름다운 이유지. 어... 그냥 수업하는 게 맞나? 휴지비 오야 힝능성 있다. 파워 먼저 쏟아보자. 안 돋버리더라도. 나 가시지 이거. 응 버퍼야. 버펀데 어쩔건데. 버펀데 버펀데 버펀데. 아휴. 흠. 마름수에 써야될거 아니야. 위치피는 못쓰지 않겠네. 어쩔 벗어. 요거는 맞더라도 이제. 반도 때려야지. 공간이 없든요. 마름쓰 다리걸기 들어가도 수비가 안되지 않나? 죽은건가? 어 저기 왜 거기 쏟아와 힘 아 배고기쎄 내 영혼을 담은 베다돈의 막 최후의 일경 행위주 최후의 일경 최후의 일경 최후의 일경 아 잠깐만 최후의 일경 자기 의ёт 적금 최후의 일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위즈비 아나 안 쓸 수는 없나? 어 뭐야. 위즈비 아나 안 쓸 수는 없나? 위즈비 아나 안 쓸 수는 없나? 위즈비 아나 안 쓸 수는 없나? 아아 심장아 나좀 나좀 이기게 해줘 정밀 빨리 났으면 잡았겠다 아까 체력 남은거 보면 정밀 왜케 밑에 있냐 2 3 1 정밀 정밀 맨밑장이네. 저러니까 망했지. 정밀 맨밑장 하나 보내줘. 나 첨삽 밖으로 나가게 해줘. 아까는 잘 맞춰서 대단원 썼는데. 잡았나? 해치워나 해치워나? 해치워나? 적어버리면 안 되는데. 해치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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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아 아쉽네. 첫째 정밀만 빨리 잡혔으면 깼겠다 충분히. 킬 종턴. 이 아니라 딱 땜킬. 아 너무 아깝네. 상방에서 귀집이 나오는 것까진 좋았는데. 아쉬워라. 뭘 안 넣었으면 됐을까? 망단? 망단? 망단이 필요가 없었나? 세단원은 잘 일한 것 같은데. 이김. 흠. 아님 말고. 귀집이 한 장만 더 있었으면 쉽게 이겼겠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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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